그래서 주변에 치매를 앓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치매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연구를 했을 건데 그 서구의 쟁쟁한 제약사라든지 그런 병원들에서 이걸 규명을 아직 다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은 오늘 조선일보의 김철중의 의학전문기자가 고스톱이 치매를 예방한다고요. 너무 많이 하면 더 빨리 옵니다. 고스톱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고스톱을 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뇌해전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한번 살펴보는데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알츠하이머를 앓았던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 또 다른 치매들이 여러 개 있더구먼요. 그냥 저는 알츠하이머하고 치매가 그냥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말년에 치매를 앓았죠. 치매를 앓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브루스 윌리스가 지금 치매를 앓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 한 영화배우였던 그런 윤정희 씨가 이제 그런 치매를 앓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우리나라에 100만 정도가 되네요. 전수조사는 아니고 대략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치매는 좀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전국의 역학조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2012년에 있었네요. 65세를 기준으로 5세가 더해지면서 거의 2배씩 여름 치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69세 사이는 1.3%였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유병률이 그냥 85세 이상에서는 33.9%니까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유병률이니까 유병률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체 가운데서 몇 명 정도가 발생하냐 이렇게 그런 아마 집주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보시게 되면 벌써 2020년에 84만 지금은 한 100만 2030년도에 127만 2040년도에 196만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죠. 일본만 보더라도 간병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 치매는 노인 인구 대비 10.2%니까 10명 가운데 한 명이 앓는 겁니다. 2022년대에 88만 명이니까 지금은 거의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니까 알츠하이머 혈관성 기타 치매 2024년에는 한 100만 명 65세 이상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1851만 원 아마 이 돈은 의료비용으로 지불되는 것만 하겠는데 굉장히 과소 추정된 거죠. 2021년대 치매 환자 연간 총 관리 비용 추정치가 18조 2040년대에는 56조 2050년에는 88조 2060년에는 109조 사회가 참 늙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뭐 늙어간다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제 와닿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학 전문기자가 뭐라고 써놨는 걸 보니까 결론은 여러분 뭔가 아니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여러분들 대형 제약사들이 목숨 걸고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아주 규명이 수십 년 동안 크게 진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흡연 과음 신체활동 부족 치매 번이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산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써네요. 인지증. 일본은 6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일본 인구가 한 1억 넘을 건데 내년에는 65세 이상에서 다섯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침해 안 잔 겁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대한민국 10명 가운데 한 명인데 일본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를 앞서간 나라니까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20%네요. 일본을 잘 이렇게 연구하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한 명이고 20년 뒤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니까 그 사이에 쏟아져 나올 침해를 생각하면 앞날이 막막해진다.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이릅니다. 사람 귀를 죽이는 겁니다. 침해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뚜렷한 예방법이 없다. 초고령사에서 침해는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 되어가고 있다. 퇴양성 질환이니까. 그래서 근래에 제가 친분이 있는 한 80대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이걸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우스개로 그냥 로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문구하니까 재수 나쁘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차이머 침해가 발견되지 117년이 지났지만 현대의학은 침해와의 전쟁에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암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정복을 했는데 뇌 속에 쌓여서 침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이 베타아미로이드 또는 타우 단백질인데 이런 침해 단백질에 달아붙은 항체를 만들어 제거하면 침해가 사라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일부 제거에 성공했지만 이미 감수한 인지기능은 그다지 되사라지는 못했다.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진 약물이 침해 신약인 레켄비다. 투여 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 그러니까 진행은 막을 수가 있네 돈이 많으면. 진행은 막을 수가 있는데 이미 사라져버린 기억을 되새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지 않습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거니까 참. 그런데 이 병이 발견된 지가 117년이 됐는데도 그 많은 의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건데 큰 진도가 없네요. 침해 범인을 한 방에 잡으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자 이제 뇌의학자들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그런 범인을 찾아서 그 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호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 씹고 삼키는 구강기능이 떨어진 사람 충분한 수면 시간을 못 갖는 수매장애 등이 치매와 관련이 되어 있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신체활동 부족으로 치매 발병 위험이 크고 머릿수는 고스톱이 치매 예방이 좋다고 하지만 앉아서 고스톱을 오래 치면 치매를 키우는 꼴이 된다. 허여, 허변, 과음, 낮은 교육 수준, 청력 감소,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도 치매와 연결된다. 퇴용성 뇌질환이네요. 퇴용성 관절련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이 정신복함질환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런 건강정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일본에서 2019년부터 치매 예방 다인자 여러 요소 다인자 개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데 65세에서 84세 치매 고위험 고령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생활습관병 관리, 운동영양 지도, 구강관리, 인지기능 훈련 등 다인자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90분, 근육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 머리 썸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임을 한다. 대부분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네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계속 양이 줄어드니까 근육 운동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무리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제 몸이 보건역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도 낮은 강도에 천천히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 같은 걸 상당히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상체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폐운동 같은 경우는 땀을 펌뻑 흘릴 정도로 그렇게 계단 오르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트레이드밀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식생활도 참 다 신경 쓰셔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참 주변에 이렇게 고통 겪는 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해서 하단을 보게 되면 대개 노년에 처하신 분들의 생활의 지혜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를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떻게 노력하는가라는 부분을 잘 정냈는데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A라는 분이 참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은 물론 그 이하까지 화투판에만 앉으면 도끼자로 썩는 줄 모릅니다. 마을 해관엔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꽝입니다. 그저 고스톱 600에 음식 배달 시켜 먹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스톱이 치매 예방의 특효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먼저 꺼냈다는지 모르지만 늙은이들 다 잡는 게 고스톱입니다. 제 지인 한 사람은 과체중의 고혈압인데 고스톱 하면 돈을 땁니다. 그 재미를 못 잊어서 거기 매달리다가 얼마 전 아주 잘못됐는데 남편 사회는 그 부인도 역시 밥만 먹으면 고스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경로당의 문화 경로당 문화가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듣겠습니까 아주 싱싱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동다사 나이가 들면 다동다사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고스톱을 쓰는 것도 생각하는 거겠지만 이분 말씀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은 더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누워있고 집안에만 있다면 노신은 금방 찾아옵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동다사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자. 밤늦게 술을 거하게 퍼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5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무조건 꺼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리가 몸을 겨우 지탱하며 걸어다닙니다. 늙은 내가 봐도 안쓰럽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독수도 싫어하고 맨날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 몸을 바라보고 뇌 근육 팔다리 근육 각종 근육이 쪼그라듭니다. 특히 하체는 아주 중요하죠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데 하체 근육은 상체 근육과 달리 그것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죠 아주 고통도 참아내고 하체 근육을 유지를 해야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시죠?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리란 sg님께서 저염식 식사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소금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싱겁게 먹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죠. 너무 싱겁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식전에 이제 따뜻한 물에 약간의 그런 너무 강하지 않고 약간의 소금을 다수 이렇게 마시는 걸 권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여러분 저염식 식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쉬어가면서 이렇게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유익한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제 여러분의 소개하는 것처럼 진짜 도둑놈들 시리즈 정말 참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보안 도둑놈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하고 또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특히 이게 이제 4.15 총선에 관한 것이 4권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관한 것이 5권 그다음에 이상권이 대통령선거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부정선거 방식이라는 것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 선거까지는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자주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